한국과 아랍에미리이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숙령여자대학교가 소장한 장신구를 아랍에미리이트에 선보이게 돼서 기쁩니다. 이번 전시는 주 아랍에미리이트 한국문화원에서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는 2021 코리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조선시대 한국여인의 복식과 장신구를 소개하는 이 전시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 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맵시를 더욱 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신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장신구들 중에서도 여성의 머리 장신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통적인 머리는 긴 머리를 닦거나 올리거나 쪽을 짓는 형태였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어떤 계급인지 또는 특별한 의식의 착장에 따라 머리 형태가 달랐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댕기머리를, 결혼한 여성은 얹은 머리, 쪽짓머리를 했습니다. 이런 머리는 비내와 뒷꽂이로 아름답게 꾸며주었고요. 특히 공중과 상류층 여인들은 떨잠과 첩지라는 장신구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떨잠은 궁중의 여인들이 어여머리에 사용했던 아름다운 장신구이고요. 첩지는 궁중과 상류층 여인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장신구입니다. 비녀는 틀어올린 머리를 틀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장신구인데요. 한쪽이 뭉뚝하게 돼 있어서 쪽을 짓 머리 형태가 잘 유지되도록 합니다. 긴 머리카락을 굽겠다 댕기를 매단 여성이 머리에 쪽을 짓고 비녀를 꽂는다는 것은 여성이 성인이 되었고 결혼한 부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비녀는 신분에 따라 쓰임새도 모습도 다릅니다. 왕비는 용잠이나 봉잠을 썼고 공중과 상류층은 매화잠, 비치잠 같은 비녀를 사용했습니다. 용잠은 왕비가 꽂는 비녀로 왕실의 권위와 유엄을 드러내는데요. 일반 서민들도 단 하루, 결혼하는 날에는 특별히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의 비룡잠은 독특한 형상과 정교한 조각을 보여줍니다. 비녀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하다고 평가받는 영락잠입니다. 이것은 왕실이나 사대부가 여인의 머리 장치품인데요. 매화와 대나무 잎에 칠고를 입히고 꽃심에는 진주 산후를 물린 데다가 떨처리의 봉안까지 더해서 섬세한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화와 대나무 문양을 조각한 비녀, 매죽잠입니다. 왕실이나 상류층 여인들이 사용한 이 비녀는 여성의 정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큰 매죽잠은 의식용으로, 작은 매죽잠은 가을, 겨울 사이에 꽂았습니다. 대나무 잎이 장식된 죽잠을 비롯해서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나들이용으로 꽂았던 시원하고 청취한 느낌의 호도잠과 송류잠도 있습니다. 왕실과 상류층에서 여름철에 사용하던 옥비녀에는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이 있고요. 또 투각을 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녀 역시 왕실에서 여름에 사용한 산호잠인데요. 도그만 비녀꽂이에 물결 무늬를 새기고, 비녀머리인 백산호에 물고기와 꽃을 정교하게 조각했습니다. 이 산호의 자연스러운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물속에서 노는 듯한 물고기들과 아름답게 핀 꽃조각이 임상적이죠. 재료도 귀하지만 만든 솜씨가 모두 뛰어납니다. 이 죽절잠은 일반 부녀자들이 꽂던 백동비녀로 대나무 줄기에 개구리와 매미가 마주앉은 모습입니다. 검은 물속불로 만든 흑각잠은 국상이나 부모상, 남편상을 당했을 때 꽂는 장래의식용입니다. 특히 긴 것은 제사 때, 짧은 것은 상중에 꽂았습니다. 이 중에서 비녀머리를 석류꽃과 매화와 대나무를 조각한 대형비녀는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보실 장식구는 뒷꽂이입니다. 쪼글찐 머리 뒤에 꽂는 장식품이죠. 이 칠보화적 뒷꽂이는 곡화나 매화가 한 송이씩 장식되거나 곡화만 두 송이, 매화만 두 송이 장식된 것에 나비가 앉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꽃과 나비에는 칠보를 입히고, 나비와 꽃심에는 산호와 개간석을 물렸습니다. 옥과 만화의 꽃을 장식하고, 꽃심에는 붉은 산호를 박아 엿을 낸 뒷꽂이입니다. 예부터 귀하게 여겨온 비치는 우아한 색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데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만큼 여름철용 장식구로 쓰입니다. 이런 비치같은 보폐류로 만든 장식구들은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뒷꽂이는 연꽃을 쥔 부처님의 손을 닮았고요. 이 뒷꽂이는 막 피어나는 순간에 연꽃 봉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장식구는 실생활용품을 운영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머리 장식구 중에서도 귀의개 형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뒷꽂이와 귀의개를 함께해서 다용도로 만든 칠보 귀의개 뒷꽂이입니다. 비치 귀의개 뒷꽂이 역시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귀의개 경영의 뒷꽂이입니다. 왕실과 사대부가 같은 상류층의 여인들이 큰 머리나 어여머리를 했을 때는 떨잠을 사용했는데요. 주로 공중의식에서 대대북을 착용할 때 했던 장식구입니다. 원형, 각형, 나비형의 이 다양한 떨잠은 앞머리 중앙과 좌우 양옆에 꽂아서 장식하는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꽃과 꽃잎을 새긴 옥판 위에 용수철이 달리고 그 끝을 장식한 새와 나비는 움직일 때마다 날아오는 듯하죠. 또 진주나 산호, 청궁석 같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가르마 사이에 얹었던 화려한 장식구, 바로 첩지입니다. 공중에서는 항상 첩지를 사용해서 쉽게 신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황운은 도그만 용첩지를 사용했고, 비와 비는 도그만 봉첩지를, 사대부 여인들은 은 노쇠로 도그마거나 검은 무섭불로 만든 개구리 첩지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사대부가 여인들은 예장을 갖춰야 할 때에만 첩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입은 사람의 위치나 상황을 나타내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그런 옷차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드러내줍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을 더욱 빛나게 해준 머리 장신구에는 칠해의 멋, 쓰임의 아름다움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번 2021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한국과 아랍 에미리티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준비한 온라인 전시와 강좌를 포함한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아랍 에미리티 건국 50주년이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은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과 아랍 에미리티 양국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단지을 통한 sogenann 또는 감사합니다.